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공작질 아주 도를 넘었는데요.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현상에 있는 간부들에게 자살 방조했다, 유서 대필했다 이런 의혹들을 조작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또 원희룡이 자기 SNS에 인용했죠. 그래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개소리를 시장하고 있는데요. 보수단체들은 이 보도로 근거로 건설노들을 또 고발했고요. 누군가의 죽음을 이렇게 악랄하게 이용하는 이 행태, 정말 두고 볼 수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네. 90년대에 한번 경험했던 익숙한 장면이죠? 강기훈 유서 대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했었죠. 그때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터지고요. 그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잖아요. 공안정국이었죠. 공안정국으로 가기 위한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예전부터 해왔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건데, 군부독재 갈등을 또 비슷한 조작질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그 건설로조 간부들이 구속사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면회어서 하고, 오늘도 보니까 정교조랑 이런 또 간부들이 간첩 조작 사건에 또 연루돼가지고 잡혀갔어요. 압수수색당했어요. 지금 막 뭐, 전국 각지에서 지금 간첩들이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폭력 집회 더 이상 용이 날 수 없다는 말을 했던가? 하여튼 그런 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보도에. 이 흐름이 쭉 공안으로 가고 있죠? 예측했던 대로.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사회부인석 때 면회 씨가 얘기한 것처럼 폭력적인 장면을 일부러 유도하는 거. 그래서 이 시위대 내에서 좀 더 각별히 조심하자.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보니까 경찰이 아무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단체로 막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데 재질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열도 없고 정보관이랑 담당자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질서를 제어하지 않으면 정말 무사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로 통제도 안 해주고. 무법찬 짓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진짜 아주 위험하고 저희를 이렇게 도발하려고 하는구나. 유도를 해서 한번 터지면 그 비밀로 탄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공안 탄압의 흐름도 흐름인데 이런 폐륜 조작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 기자들의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자기가 가짜인 걸 알고 쓰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믿고 쓰는 건가요? 완전 전응학 아니면 가짜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진짜 의도적으로 악질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족들이나 그 현장에 있었던 간부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렇게 압춘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게 아예 인지가 안 되는 건가요? 알고도 그렇게 진짜 악마 같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하는 수도 있고 알고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알아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차피 내 식구 아닌데, 내 측근도 아닌데 일반 국민들이라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저 진짜 클릭스를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막 그런 저기, 뭐지? 찌라시처럼 유튜브에서 그냥 선동적이네요. 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와, 근데 그게 기잔데. 이 기자가 지금 다 생계형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생계형이고 기자도 생계형이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생계형 기자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또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기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에 들어갔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나쁜 놈이라는 걸 인증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생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은 조선일보가 아닌데 쓰라는 대로 쓰는 사람. 근데 밥 먹고 살려다 보니까 조선일보 월급도 많이 주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공인인증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력이 없지만 나쁜 놈이라고 해요. 조선일보 기자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해도 좀 싫겠죠.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자기 혐오가 생기겠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고 조선일보 와서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거 지금 자기 학대에 자기 공격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이런 폐륜 행위를 해요. 망가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나는 아주 악당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일 넘고. 진짜 나쁜 놈이 되겠어. 그래서 난 돈과 권력을 아주 받아가지고 그래도 성공할걸. 이런 생각을 하고. 나 이런 놈이야. 그래, 나 망가졌어. 어쩔 거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비관적이에요. 전 세상이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어떻게 자기가 사람에게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게 되는 건 아닌데. 악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악화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합류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자기 합류를 하려면 상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되거든요. 진짜 나쁜 놈이라고 믿고. 여기서 이제 뭐랄까.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그런 어떤 오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정신병적으로. 오입할 때 계엄군이 그렇게 생기는. 굳게 믿는 폭도다, 저것들은. 그래야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런 정도까지 정신이 망가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하여튼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면 완전 정신이 파탄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사를 써도 옛날보다는 영향력이 별로 없죠.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지만 그리고 예전만큼은 안 된다. 그 이유는 국가폭력이나 공포문의가 결부돼야 이런 기사들이 효과가 있는데 그게 시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폭력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예전만큼은 안 나온다. 조선일보가 밤에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세상을 지락펴락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번 촛불 깃발들 자랑하는 이런 사진 짤 같은 걸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춘천 촛불행동 쪽에서 건 깃발이었어요. 양해동 열사 유지 받들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줬을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기사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정말 조선일보 굴 태우고 싶어요. 계속 그 머릿속에 그것만 상상했어요. 거기가 건물이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돌멩이로 하나 던지고 와래로 무너질까?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의 감정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는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닌 건 맞는데 민주시민들은 그런 반응일 거고 극우 보수 세력은 오히려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댓글 달리더라고요. 걔네들은 좋아할 거고 그다음에 그냥 평범한 중간 정도의 국민들은 휩쓸릴 위험은 있죠. 기사를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치는 집단이라서 일단은 안 믿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슈관적으로 이렇게 믿게 될 수는 있겠죠. 그 보도를 보면 진짜 소설이에요. 그럴듯하게 소설을 써놨어요. 그 보도만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예전에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도 빨간 오비 입은 사람이 가볍해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도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정 보도 요만하게 내는 거 보면 진짜 정말 짜증 나네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걸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가짜노소 하나만 보도해도 회사가 망할 정도로 돈을 내야 된다면서요. 그걸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